담양주 씨,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훈련 중인 거죠, 지금? 네, 이거 몸풀기예요. 몸풀기. 몸풀기 하고 있어서. 애벌레. 애벌레 운동. 너무 애벌레인데, 진짜? 어디 소속팀인 거예요, 치어리딩? 네, 소속팀이에요. 왜 자꾸 동의를 했다면서. 에너지가 보통 아니야. 아, 테이핑이 필요하겠다, 이게. 자칫하면 관절 나갑니다. 네, 다치지 않고. 그래서 테이핑 이런 걸 해야 해서. 손목이, 발목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많이 다 좋아서. 언니, 어때요? 너무 착하다, 너무 좋죠? 진짜 잘해줘요. 착해요? 착한데? 이 친구도 착해요. 서로 칭찬해 주기. 좋은 사이. 뒤에 보면 소무질걸요? 51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딱하다. 2, 3cm. 낙엽! 낙엽이 제일 큰걸? 예진이가 제일 큰걸. 조금 체격이 아담해야 할 수 있나 봐요.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은 없네. 조금 가벼워야 해요. 가벼워야죠. 근데 위에 사람은 다 가벼워 이런 걸 해야 하고. 그렇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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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사실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올라갔다, 너무 올라갔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와. 저거 누구야? 아, 이미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잘하는 거. 아, 저희가 잘하는 거. 네? 아, 맞아요. 잘해요. 저렇게 던지고 자기 볼일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베이스한 시기는 어때요? 되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때 좀 덜 힘들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티어리딩에서는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고의 플라이였고 국내에서도 지금 국가대표를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플라이어. 플라이어. 나는 사랑. 나는 사랑.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조금 늦게 시작한 건데. 그렇죠? 지도자 자격증까지. 네.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친구들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뭔가 좀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그냥 뭐 좀 새로운 시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여기 와서 대학도 다니셨어요? 네, 충남 대회 다녔습니다. 대전의? 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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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국가대표로? 네, 한국 국가대표로. 스터더셜 리딩. 뭐지? 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뭐지, 뭐지? 동메달도. 동메달도 땄어요. 근데 잠깐만요.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 국가대표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한국에서 6개월 이상에 살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오, 6개월만 거주하면 가능하다고요. 우리나라가 그 도메야를 닫더라고 보니까. 네. 민희 씨 덕분이네요. 민희 씨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당연히 다 100%이죠. 아유, 자신감, 자신감. 지금 지금 동메야를 다 보고 있어요. 체력이 많이 쓰니까 푹 자야지. 뭐야? 별 소리가 뭐야? 트롯 좋아하세요? 혼자 살아요? 네. 고양이 세수같이 하시네. 와, 팀 활동이 꽤 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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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도 있네요? 네, 학원. 여기 치어리딩 학원인가? 대전 치어리딩. 진짜 떴어요. 대전 성인팀이 있구나. 그래서 그 팀의 리더가 원장님이었어가지고. 야, 학원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봐서가지고. 저 그냥 아, 네. 도와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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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 네, 아기들. 가르셨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거기서. 미국에서는 정말 인싸들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제일 잘나가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맞아요. 가운데 5, 4, 3, 1. 뛰어요. 자, 이거 수업도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어차피 이미 됐잖아. 야, 가르칠 때는 카리스마 선생님이시네. 그러니까요. 누르지 마요. 누르지 마요. 너 그냥 내려. 아, 내리면 내가 누릴게. 스턴트 수업 이렇게 하는데 선수반 수업이어서. 여기는 뭐 아기들은 뭐 대회 같은 거 직접 하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아, 얘들 진짜 열심히 한다. 열전이 있네, 열전이. 원인 좋아하지 않으면 못 돼요. 그치, 그치. 그치.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친구 맞춰보고 해.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원래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솔직히. 푸시업도 이렇게 하고. 오늘 저라는 거예요? 네. 네. 촬영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봐줬다,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애들 쇼핑카 너무 맛있다. 아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tinha 기준아 양 ДМ. holding jacket, ring Na B. 뒤로 심각해,ân 시 reorgan. 상황이któper said landing. 여rente 있는 반 Scheun 에서 Hotel 매 hair. RNA, 안녕하세요 saker. 안 닫히네. 레벨이 너무 높아. 저게 친구들을 100%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 사이가 되게 좋아지겠다. economically 요즘 거친거가 노릇이 많이 들지 않나요? 서로 자님의 고구멍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